브랜디, 페퍼, 하이! 그랬죠? 왜 꾸며져 있는데요? 이렇게 쾌적하지가 않다고요, 밖에는요. 나 지금 여기 행복한 줄 모르네. 가, 절로. 절로 가. 절로 가라고. 절로 가. 싫어, 절로 가라고. 절로 가세요. 절로 가세요. 싫어, 가. 왜 옆에서 서러운 소리나는데? 뭔데요, 하이이가? 왜 서러운 소리내냐고요, 지금요? 왜? 지금 밖에 더워갖고 안 된다니까 자꾸 왜 이러고 가, 지금요? 어? 아, 식다고요, 지금요. 덥다고요. 어? 털도 까매가지고 지금 이 햇빛을 어딜 설치려고 그러냐고요, 지금요? 아, 진짜요? 아, 아, 정말. 아, 정말. 정말 밖에 안 나가봤더니 모르지러요, 지금. 니 까만 털이 지금 다 흡수한다고 지금요 아니 지금 왜이럴까 지금 더워 뒤질 수 있다니까 지금 너 털 까매가고 지금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원하는 게 아니 브랜디는 너는 나가면 몇 발 쪄고 걷지도 않고 어? 몇 발 쪄고 걷지도 않고 지금 그렇게 하면서 왜 나한테 지금 이런 항의를 하는 거야 지금 아 저러 가세요 아 저러 가세요 저러 가세요 아이 저러 가세요 아니 저러 가세요 나 지금 이거 못 받아주니까 나 이거 가세요 아니 나 가라고 했어 지금요 나 이거 받아줄 수 없어요 이거는 안돼요 몰라요 난 너 가 나 이거 생각 못하니까 저거 가세요 나 이거 생각 못하니까 저거 가세요 아 싫다고 절로 가라고 아 절로 가라고 정말 나 그래 우리 지금 둘이서 협박을 하다이고 있거든요 지금 너네 여기 있는 게 최선의 선택일 텐데 지금 이렇게 선풍기 앞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최선의 지금 어? 선택일 수 있어 너네 뭘 모르는 거 맞아 지금 더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선풍기 앞에 앉아있으면 지금 뭐하는 짓이지 지금 밖에 나가려고 지금 어딜 감이 지금 대단하구나 하이 그래도 나가고 싶다는 거잖아 너도 지금 나가고 싶고 하이도 지금 나가고 싶다는 거 아니야 지금 계속 나한테 지금 어필하는 거 아냐 지금도 충분히 더워보이세요 하이야 개 더워보이는데 지금 밖에 페퍼는 안 나갈 거야? 괜찮나? 페퍼는? 페퍼는 거기 있어도 돼? 산책 안 가도 되는 거지? 페퍼는 거기가 편해? 페퍼는 안 보채네? 너가 한번 나가서 후회를 끝장을 봐야겠구만 지금 뒤에서 계속 압박하거든요? 브랜디 너 진짜 바깥 날씨에 혼추로 나와있고 어 근데 그렇게 구름이 진짜 이쁘네? 구름은 이쁜데 어 되게 이쁘다 음 제가 이제 이거를 준비를 했어요 스티컬 여기 안에다가 물을 넣는 거거든요? 여기 안에 물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 만지면 진짜 차가워요 이거를 입히고 나와따와야겠다 됐니? 출발 이리 와 조금만 가까이 와주세요 그렇지 와주세요 여기로 와주세요 어이치 이거 입어야 시원이에요 이쁘진 않아요 이쁜 건 아니야 기능성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더라? 이거? 아 이렇게 이거 입어야 시원이에요 이거 입어야 시원하지 시원하네요 차가워요 지금 이거 엄청 기다려 브랜디야 어 브랜디가 진실이 뭐가 브랜디야 제 거거든요 이것은 제 겁니다 제 영상 보시면 오프닝에 보이스가 있는 거 아세요? 아 네네네 그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신 거 보이세요 어퀴스 선생님들이 이제 막 오프닝 보이스 보여주시잖아요 네네 지금 그게 다 씨가 말랐거든요 그 영상에 어머 이 목소리로 들어갈게요 브랜디 페퍼 하이 그랬죠 됐습니다 너 이제 수영 안 해? 안 해요 가자 가자 엄마 진짜 예쁘다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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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가? 어 먹기 싫었는데 먹기 싫었는데 그렇게 배부르게 먹었어? 원래 알잖아 시작은 원래 먹기 싫은데 먹다보면 어느 순간 다 먹어서 레이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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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이 없잖아 근데 저거 구민토끼 차면 덜 넣어 왜 진짜로? 아니 완전 좋은데? 프레밀라라 여기 등짝에 손 넣어봐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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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시원하지? 이거 냉장고에 얼려놓는 거야? 아니 여기 물을 넣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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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한다 그치? 아니 너 말고 구민토끼 차면 아이고 너무 잘한다 오늘 원래 벌려 그랬거든?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어디 못 나가겠는 거야 아니 뭔 상관이야 저기니까 신뢰는 거 잘했어 너 누구랑 맞는데? 너 볼 사람 없잖아 서윤이랑 서윤이랑 아 거기 꼈어? 왜? 영상 보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댓글이 안 달려 아 근데 좀 서운하긴 해 그거는 그러니까 나 너무 서운한 거야 나도 서운해 그거는 이 정도 봤으면 그래도 이 정도의 듣기가 있어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사회적 약속 같은 게 수줍은 사람들이 많은지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잘 봤는데 수줍어서 댓글 안 되는 거겠지 그래서 그냥 이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은 이제 약간 섭섭한 거야 아 근데 그럼 나도 조금 눈물 나오더라고 근데 혹시 차에 물티쉬 같은 거 있어? 사랑인 거 사랑인 거 사랑인 거 사랑인 거 사랑인 거 사랑인 거 물까지 물티 물 덥지? 아 어떻게 이제 산책 어떻게 하냐 낮에 아니 자기가 나오겠대 자기가 나오겠다고 아 그래서 선택받아 가진 거야? 어 으겨가지고 나온 거야 지금 근데 왜 이렇게 지쳐해? 덥지 뭐 집 아닌 줄 알았지 뭐 여기가 에어컨 나오는 줄 알았지 밖에 애가 요즘 21세기 강아지들은 어? 흔들기도 모르고 살고 낮에는 목이 없어 하지만 더울 뿐이야 덥다 브랜디 오늘 회로맞은 어땠어? 브랜디 오늘 날씨가 어떤 거 같아? 랜디야 저기 와 선생님 야 까치도 해킷되는데? 내 말 듣고 있어? 이제 안 시원해? 아 시원하겠다 철이 뜨거워지지 않았다 이렇게 아우 치 아우 시원해 아우 내 보자 야 오늘따라 행복해 보이는데 브랜디 아 더웠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이거 너무 두꺼운 거 입고 왔어 지금 못 내놔야 너 숱도 씻고 아니에요 너 숱도 씻고 싶어가지고 이거 도톰한 거 못 내고 입은 거잖아 아니 선생님 이거 산지가 10년 됐거든 선생님 하이 하이 집에서 울고 있겠네 걔 것도 있냐? 너 돌려 입어야지 구름이 진짜 이쁘다 아주 혼쭐이 났지 브랜디 어? 네가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왔지 너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냐? 어 저 구름 위에서 살 수 있는 그 만화도 있지 않냐? 용용인가? 육뭇나라라잖아요 아니 저기 위에서 살고 싶은 생각 들었어 너도? 쥐야말로 감성하지 않냐? 멋있긴 한 거 알지 약간 비행기 같은 데서 보면 아 근데 비행기는 구름 위로 올라가네? 아 그래도 보이잖아 구름이지 아래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이쁘게 안 보이지 야 더 이쁘거든 아 이마귀록? 야 너 제대로 된 구름 안 봤구나 비행기에서 나 비행기 많이 타봤거든? 너 지금 나 스위스 못 가봐서 지금 또 어? 어? 가스라이팅을 시키네 자꾸 야 너 진짜 힘들어 보겠는데? 야 너 가자 넌 집에 들어갔어 너는 그녀는 탈락되셨습니다 너 탈락이야 어디서 넌 나대지 마라 어디서 감이 나온다고 이 날씨에 지금 어? 지렁길 봐 어 죽어 어이구 지렁이 말라고 들어 죽었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래 진심이 뭐가 여기 있어가지고 나 자 페퍼는 그런 티샷을 물에 적셔서 입었구요 제일 까만 털이니까 바위가 내 눈이 가 있어 하나 오오 텝토 오오 오우 야,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잘 던져? 너 얼마나 잘 던져있니? 아니야, 처음봤어 무슨 소리야 전 바다에 прот Craig 같다? 네가 노래를 부르잖아? 네가 어떤 노래를 부르면 내가 거기에 화음을 맞출 수 있어 내가 절대은감 같은 게 있어가지고 미치고 팔짝대기하는 그럼 녹지마, 녹지 너가 못하면 어떡해. 사진으로 해보세요. 시작!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있고 너무 잘하자. I'm so lonel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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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nely I'm so lonel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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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nely 이거 어때? 시작! Boom Shakalaka Boom Shakalaka 진짜 최악이었어, 이거는. 아 왜 잘했어? 너 아예 너 응감이 없지, 너는? 응감이 못했지? 죄송한데 실효음악과 나오셨어요, 혹시? 네 진짜 너 잡혀가요, 경찰서에 그렇게 사기치고 다니면 Give me a call Baby Baby 아닌 것 같은데? 뭐가 아니야, 맞지? 지금 바로 전화 줘 Give me a call Baby Baby Tell me Call me Call me Tell me Hold me 아 네가 그 음할 거야? 몰랐어. 시시시작 Call me 하하하하하하하 알아서 맞추지야될 거 아니야. 침 오지 말고 그냥 하라니까 내가 맞춰간다고, 내가. 시시시작 Call me Tell me Hold me 가면 안 돼 맞지? 하! 난 진짜 잡혀갈 것 같은데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페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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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야, 덥지? 나는 찬물로 샤워할 거다, 부럽지? 나도 찬물로 샤워할 거다, 부럽지? 하... 지금 페퍼가 똥물에 빠져가지고 발 닦으러 가야 되거든요? 안녕 이거 가세요 뒤로 가세요 자막 아.. 다리 아.. 다리 이거 뭐해? 아우, 가만히 있겠어 하하하 하하하 하하, 이리 와 아유 이거 다 젖어갔네, 이것 좀 하하하하 시원하겠다 근데 아우, 엄청 시원해 보여 발바닥이 너무 귀엽다 하하하하 어, 여기 시원하다. 어, 바람 많이 불어. 난 너무 차가울 거야. 저도요. 만족하세요? 만족하세요? 이제 됐죠? 이제 됐죠? 혼줄 났죠? 가자. 날 쳐다봐. 추억냐. 불이 있네. 그냥 좀 먹어. 약하니? 안 돼. 더 이상해. 그냥 먹어. 아까 먹었잖아. 브랜디 못 오게. 아, 브랜디 무서워. 털버드 그어째. 지금 하이 거 같습니다. 하이 거 같습니다. 하이 먹어, 물 먹어. 하이 놀라. 뱉어, 이리. 그만 먹어. 이리 와. 배 터져, 좋아. 아니야, 됐어. 이리 와, 뱉어, 이리. 묵은 어딨어, 묵? 내가 묵 해줄게, 나. 우와. 다 먹었으면 좋겠지? 저 시간 정확한 거 봐, 어? 소울이 끝이. 6시 다 됐지? 6시쯤 안 됐어. 아, 저러니까 또 대목 시작이야. 강수아, 엄마가 좀 하고. 기다려. 엄마 것도 먹고. 엄마부터 좀 먹고. 가만있어. 예의도 없어. 기집애가. 째려보지 마. 나도 배고파. 째려보지 마. 딸, 뱉어, 뱉어, 뱉어. 으아, 흥. 10분 만에 뱉어먹자, 안 되겠다. 오늘 유난히 배운가봐. 안녕. 조금 더 올려주세요 냠냠냠 여기가 그냥 나으시죠, 집안에서 놀이시는게 낫죠? 이거 갖고싶냐고 이거 가운데 던지면은 가져오라 가져오라 싸워라 가져와라 한편 페퍼 페퍼 언니가 키위스 사왔는데요? 언니가 키위스 사왔는데요? 기다려주세요 페퍼 이거 봐 페퍼 키위스에 언니가 구해왔잖아 이거 봐 새거다 새거 키위스다 옳지 키위스 사네 하나 둘 셋 옳지 하나 둘 셋 옳지 어이구 잘하네 니들 거 갖고 놀지 노세요 왜 자꾸 놔둘 거 갖고 노세요 얘 유일하게 이거 하난데 옳지 보여 놀지를 못해 무서워 바리게이츠 더 줄까 바리게이츠 더 줄게 내가 시각 차단 옳지 옳지 오오 부담스러운 것들 안 보겠는데 귀만 귀만 보여 귀만 보여요 지금 귀만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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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심을 지키세요 좀 서로 상도덕이 있죠 지금 오오 하나 둘 하나 둘 둘 셋 옳지 세퍼는 혼자 잘 못 놀아요 놀아줘 어디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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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와 아니 아니요 선생님 뒤로요 들어가세요 뒤로 가세요 알아서 노신대요 아니 저 저기 뒤로 가주세요 죄송한데 죄송한데 뒤로 가주세요 아니 죄송한데요 여기 응시면 안 돼요 지금 손님 많이 얼굴이 굳으셨거든요 어 선생님 잠깐만요 여기 오시면 안 되세요 저기 가주세요 아니 죄송한데 저쪽으로 가주세요 죄송한데요 죄송한데요 저쪽으로 가주세요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되세요 들어오시면 안 되세요 지금 저 여기 손님 잔뜩 겁먹으셨거든요 들어가주세요 뒤로 가주세요 선 지키세요 옳지 뿌 뿌 뿌 따라오세요 아 자 나가주세요 죄송한데요 하 선생님 진행해주세요 진행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막고 있어서요 진행하셔도 되세요 진행하셔도 되세요 괜찮으세요 진행하셔도 되세요 조금 거슬리세요 저 저기 왔다갔다 그래서 뒤에서 거슬리세요 괜찮으시죠 문 닫았어요 제가 이리 오세요 가져오세요 어디 전화가 네 네 대구 여권에 지민이 여권으로 고를 한 raz 아멘